한글자막 by 한효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해 오면 먼저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특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찰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했던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는 믿으며 그들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형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으셨구나 라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새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좌충우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이게 오랜 기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경배했다 아무리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니면 정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했어도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믿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당신과 또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기도 하나님을 믿고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는 믿고 경배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